오유나, 이 몸매, 실화 맞습니다. . 배우 오유나가, 10일 오후 서울 중부장 충동,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mpn 드라마, 연남동 539, 극본 김진경 이지현, 연출 강훈 난율, 제작발표회에 참석해, 포즈를 지휘하고 있다. . 연남동 539는 연남동 쉐어하우스를 배경으로 한 시리즈형 에피소드 드라마로 서로 얽히며 발생하는 유쾌한 코믹코드와 미스터리한 사건이 결합된 복합 장르로 특유의 재미와 긴장감을 이끌어내 매우 다른 인물들의 에피소드를 그려낼 예정이다. . 이문식과 이종혁을 비롯해 우유나, 고나은, 양정어원, 최우혁, 브라이언, 천지 등이 주변하는 연남동 539는 오늘, 10일, 저녁 11시 첫 방송된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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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